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날씨가 계속 안 좋죠 무더운 데다가 막 물폭탄이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여기저기에 뭐 그냥 음징하듯이 비를 뿌려들고 있고 또 어떠한 곳은 그냥 불볕더위가 이루어지면서 막 그 혹서죠 혹서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퍼지고 지치고 그리고 또 이제 습도를 머금은 그러한 더위가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하기도 쉽지 않게 만들텐데요 자 이걸 극복해내고 여러분들이 진짜 열공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방학을 들어가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름 방학부터 사실 8월 말까지가 하나의 흐름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 8월 말까지 이제 그 사이에 여름 방학이 있으면서 그 계약을 하고서 사실 9월 평가원 이전까지 또 역시 여러분들은 내신에 얽매이지 않고 수능 준비를 알차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9월 평가원이 가장 이제 연중에 중요한 시험이 될 텐데 자 그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수능 기간까지 어떻게 또 이제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금년 수능에 성패가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수험생을 공통으로 하는 자 남은 기간 동안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 수준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학습 가이드 이제 벌써부터 우리는 이제 파이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갔는데 후반전이 곧바로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9월 평가원 끝나고 곧바로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수험생 공통으로서 우리가 자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자 한번 우리 그 로드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 되겠지만요 자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점점 고3 수험생들한테는 불리하고 그리고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왔죠 자 이렇게 EBS 연계 정책의 고수가 되는 또 EBS 연계 정책이라는 것은 뭐 변수라 할 수도 없겠는데 사실 이렇게 A형과 B형으로 수준별 수능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더 사실 고3 수험생들이 N수생들에 비해서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절대적인 학습량 특히 그 학습량 중에서도 내신 말고 수능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N수생들에 비해 자 그때그때마다 자꾸 학습의 흐름이 끊겨져 버리는 그런 내신 때문에 사실 학습량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사실상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미 사실 고득점 230대에 이어서 수능 완성편까지 다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서 전국에 아마 거의 모든 192개 고등학교 중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사실 EBS 교재를 3월 신학기부터 자 수능 특강 그리고 또 인터넷 수능의 독해와 듣기 또 EBS FM 고교 영어 듣기 이런 것들을 해왔을 텐데 사실 뭐 고3 한학년에 영어 선생님이 정말 뭐 한 5명 6명 이렇게 투입돼 갖고 나눠서 하지 않는 한 뭐 많아 봐야 두 분 세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인터넷 수능 독해 듣기까지 채 진도가 끝나지도 않은 채로 아마 1학기 기말고사를 치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해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넋놓고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EBS 연계 70% 되는 거 이외에 30%가 자 우리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이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듣고 시행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EBS 전 교재에 대한 1차 불의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는 지역 연고지에 있어서의 오프라인 학원 그리고 인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교재로 강의를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은 사실 EBS FM 고교 영어 듣기가 사실 끝났을 거고요 수능 특강도 끝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말고사 범위까지 커버하게 되면서 자 거기다가 인터넷 수능에 우리가 듣기와 독해까지도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가 돼 있긴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뭔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고득점 230제 자 그래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 독해 한 회분 23문항에 대해서 10회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듣기 말하기를 제외하고 사실 풀어야 되는 시간은 불과 50분 또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거 사실 230제 10회분 푸는 것은 10시간 내로 가능하다는 거죠 맞추는 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되죠 자 거기다가 수능 완성의 유형과 실전까지 다 해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짧게는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 내에 기본적인 풀이와 채점까지 다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얼마나 연계될 만한 지문에 대해서 많은 눈도장을 찍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 풀이를 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학기에 가서 이것이 중간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그 이전에 확실하게 풀이가 지금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이제 최종 정리 40일 학습 플랜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죠 나하고 같이 영업을 해왔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휘 끝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어휘 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밑에 세듀 보카 이 정도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게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 강의를 듣지 않았고 혹은 다른 선생님이 어휘 강의를 들었었거나 아니면 혹은 어휘는 혼자 해도 좋다는 판단하에 교재 하나 정도를 다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나 책만 사놓고 아직 안 끊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자 그 책꼬지에 고의 모셔져 있는 어휘책을 지금 꺼내서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말까지 한번 돌리겠다 하는 것을 그것도 이제 하루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씩 투자를 해서 별도로 어휘에 대해서 근데 그 어휘가 가능한 mp3 파일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문까지도 녹음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해가면서 예문까지 잘 그 어휘가 살아 생생하게 숨쉬는 예문까지 잘 다뤄내서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쫙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어휘 교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 EBS 전 교재에 대한 어휘 목록을 여러분들이 사실 만들어내고 자 그거를 별도로 암기하는 거 사실 영어 어휘라는 것은 지문 내에서 또는 리스닝 스크립트 내에서 살아 생생하게 숨쉬는 어휘를 다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를 별도로 떼어내어서 한 번 정리를 하는 것도 짧은 시간 내에 단계에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내에 완료를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맘때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상위권의 승부처 이거 중상위권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빈칸 추론이죠 지금 집중적으로 빈칸 추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EBS 교재만 가지고서도 사실 수능 특강부터 비롯해서 인터넷 수능 독해 그리고 고득점 230제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다 푼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빈칸 추론 문제에 틀렸던 것부터 먼저 해보고 마친 것도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빈칸에 답이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식의 풀입 방법도 좋을 것이고요 아니면 빈칸만 전문적으로 다뤄놓고 있는 즉 선생님이 만들어낸 빈칸 백서와 같은 빈칸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재로 연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